생방송 투표 종료! 과연 오늘의 1위는 누가 될지 결과 보여주세요. 먼저 음원 음반 점수입니다. 동영상 및 MBC 방송 횟수 점수입니다. 사전 투표 점수입니다. 마지막으로 생방송 투표를 합산한 최종 결과 보시죠. 자 3위는 지민이고요. 그럼 오늘의 1위는 네 이번 주 1위 지수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 이번 주 지수님 1위 정말 축하드리고요. 트로피는 저희가 꼭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